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가 레몬상어입니다 저 오늘 LOIO 해보겠습니다 저 지금 겁나 잘합니다 얘도 킬 킬 많이 합니다 얘도 킬 잘 죽어 너도 킬 레몬패스 어라이피 너도 킬 제가 지금 1위입니다 너도 킬 그 다음 보자 어 쟤도 레이저건 킬 2등이 안토니 누구야 안토니 죽이고싶어 친구가 아닌데 얘도 아니고 일단 많이 죽여야될거같아 그 다음에 한통이 어 저기있다 나 1등이야 이놈아 잘가 로이사 스타 진짜 스타 짜증나네 나도 죽어 로이사 저 중 아 저 일본에구나 진짜 진짜 짱깨다 짱깨 겁나 싫어 짱깨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짱 또 뭐야 어디 나라 어 루이스 눈 눈 간지럽습니다 지금 이거 에러완료인데요 저 겁나 잘하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다음번에는 다른 동영상으로 올릴건데요 올리면 좋을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와 지금 레벨이 맥스에서 아무도 못왔어 죽지않는 이상한 다음번에 저 매트맨 스킨 아 저 레이저 겁나 짜증나네 한방컷 어 루이스에서 한방컷 와 분명 뭐냐 한방컷 한방컷 끝 한방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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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중 짱깨들 한방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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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짱깨네 한방컷 가뭄이 서있어도 될 듯 근데 나는 다 더 두개야 와 포인트 대박 어 너도 짱깨 잘가 어 짱깨 어 아니 짱깨 아니네 어 너도 잘가 다 이상하네요 배트맨 따라라다 따라라다 으흠 으흠 제시가 말이야 쟤가 2등이네 2등 죽여야지 잘가 샌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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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어디있어 걔도 죽일건데 어 여깄다 엥 없네 두 달고닌이야 가자 비안카 뭐 토끼 어이 토끼 토끼 토끼고이는 먹고야하지 마크 켈리 켈리 누구야 마크 산다 이 이상한 짱깨 켈리 내가 무서워서 다 나만 보면 도망쳐요 나만 닿으면 죽거든요 나만 닿으면 죽으니까 나만 닿으면 죽으니까 나 도망치는거 봐라 시려 봐 아 잠깐만 나 지금 피가 없다 피나 채우자 어 쟤랑 팀 해볼까 쟤랑 팀 해볼까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다음 영상은 뭐하면 좋을까요 제발 댓글로 남겨주세요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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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gimmicky 뭐 그냥 제가 이름을 모르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그냥 레몬의 첫 동영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몬 샤워 잊지 마세요 이 이름은 뭐 진짜 이름인데 그냥 상관하지 마시고요 뭐 상관하네 그럼 이렇게 다 깎아 놓고 들어가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허팝입니다 다 먹자 모든 아이템 다 먹자 아이템이 아니라 사람 먹는 거 아니야? 사람 얌얌얌 뭐 돈 쓰지 광고는 잘 안 보거든요 광고 너무 길어요 겁나 싫어 팽이돌리 응? 다 죽였는데 옛? 응 모를 쓸까 어택 오케이 와 진짜 재밌다 한 번 죽었고요 제가 다섯 번 죽는 건 안 간납니다 이건 진짜 우와 팽이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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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서있으면 제가 방어가 되거든요 가만히 서있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혼자서 서야되고 쟤네들이 이 조그만 알갱이들이 저를 도와주거든요 가만히 있어볼게요 폭탄을 왜 계속 던지는거야 폭탄 좀 그만둔 줄 알겠지 그러니까 폭탄을 그만둔 진짜 그만 좀 던져봐 이 까시 겁나 싫어 에이던? 내 친구 이름인데 아 또 짱깨가 2등이야? 아니 계속 짱깨가 2등이야 진짜 겁나 짜장나야 에릭은 또 누구야 아 진짜 짱깨 겁나 싫어 어 짱깨 주겠다 오케이 짱깨 짱깨를 죽이는 파티 뚜둥뚜둥뚜둥 일단 짱깨만 죽이러 가겠습니다 와 다 짱깨랑 죽네 피스티형도 짱깨죠 그쵸? 아 그런거 같아요 어 에릭은 짱깨 아닌데? 한국인들은 안 죽일 것입니다 아 쟤 짱깨네 와 짱깨 아 너도 짱깨야? 짱깨가 왜 이리 많아 짱깨가 왜 이리 많아 응 쟤는 아 짱깨 아 짱깨 진짜 티밍한 사람은 막 날짱이 나는 전화하면서 와 이거 한시간 값지겠네 이 동영상 제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? 내 첫번째 동영상이 진짜 재미없는데 한시간이거든요 진짜 내 친구들이 왜 구독을 하겠냐 누가 이걸 구독을 하겠냐 누가 이걸 구독을 하겠냐 진짜 이거 송지안 062 jb 유튜브 그냥 jb 유튜브 치잖아요 그럼 저 떱니다 거기에 그 배그 ep1 하고 배그 ep3에 제가 나오고요 배그 ep2에는 안 나와요 2에는 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 제 친구가 아 jb 유튜브입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제 친구 동생 이 누구게 해요 유튜브 아이디를 맞춰보세요 맞추면요 제가요 다음 동영상을 내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그러면 누구 한 명이라도 제발 맞춰주세요 그 송 제이비 유튜브 보면 나오니까 얘도 죽이고 해야되요 아 내가 왜 얘도 죽이고 해야되요 라고 했지 너도 죽이고 다 죽이고 이거 하트 좀 얻고 이게 한 우선 엄청나게 넘을 수도 있거든요 크레이지 가이즈 춤을 춰 볼게요 춤을 춰 볼게요 뚠 뚠 뚠 뚠 뚠 뚠 뚠 뚠 근데 저 지금 조이스틱 보여요 레벨이 맥스 아이야 어 저 저 양 양 뭐 양 양 맛있겠다 먹고 싶다 양고기 양꼬치 엄청 맛있잖아요 한국 가고 싶다 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엄마랑 동생들이랑 말레이시아에 왔는데요 진짜 이제는 또 할머니랑 아빠까지 와가지고요 내일 코알라룸프 갑니다 거기서 오늘이 지금 잠시만요 오늘 토요일이죠 아니 오늘 금요일인가 오늘 금요일 맞다 그니까 그니까 어 한 내일쯤 가겠네요 일단 조금 있으면 끝낼거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끝내야되나 다음 동영상 몇 분짜리면 좋을지 바래주세요 한 4버이지만 다 5버이지만 그럼 제가요 하루에 동영상을 많이 찍을거같아요 한 5개씩 그래야되나 다음 그다음 거는 다른 게임이고요 제가 다 중간에 하던거 밖에 없어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거는 모르겠다 이런 모르겠다 그냥 그냥 동영상 찍죠 자 자 이제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치울거같아 에잉 피가 또 채워졌습니다 어?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데 그래 가만히 있어보죠 네 끝났습니다 더 안할거야 나중에 랩 걸리면 다시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동영상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되죠 4 3 2 1 0 오케이 광고입니다 우와 동이다 자 이제 다음 동영상을 여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